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기본작업입니다. 기본작업 세문항 중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에는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교재를 참조하셔서 A3세부터 시작해서 G10세까지 문제에 제시된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구요. 저랑은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부터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제목에 대한 서식입니다. A1부터 G1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 그 다음 홈에 가셔서 홈에 맞춤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가 있습니다. 범위 정한 영역을 하나의 셀로 만들고 그 영역에 가운데다가 놓겠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은 궁서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에 글꼴에 가셔서 현재 맑은 고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궁서체 선택하시고 크기는 17포인트 되어 있는데요. 17이 선택이 안될 수 있으세요. 그럼 직접 숫자를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굵게 선택하시고 그 다음 밑줄입니다. 밑줄에 가셔서 목록 단추 누르셔서요. 밑줄 선택하시거나 아니면 그냥 도구만 클릭하셔도 됩니다. A1부터 G1까지는 이렇게 셀 병합되고 글꼴과 속성 지정하셨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B3부터 C3을 선택하고 그 다음 똑같은 서식을 작업할 영역을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D3부터 E3 선택 F3부터 G3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에 가셔서 맞춤 탭에 문제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하시고요. 글꼴은 굴림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을 굴림체 크기는 12포인트 11포인트에 가셔서 12로 글꼴 크기 바꿔주시고요. 글꼴 색깔을 글꼴 색깔입니다. 글꼴 색깔에 가셔서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합니다. 배경색에 가셔서 노랑을 선택합니다. 두번째 서식 작업하셨습니다. 세번째 B5부터 G10 영역을 범위 정하신 다음 사용자 지정의 셀 서식을 이용해서 그럼 셀 서식을 들어가기 위해서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을 클릭하시거나 또는 키보드를 이용하셔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숫자 1을 누르셔도 돼요.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을 클릭하신 다음 숫자 뒤에다가 현재 표시되어 있는 서식 뒤에다가 명자를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형식 뒤에 가서 명이라고 입력하시면 돼요. 명, 글자 하나니까 큰 따옴표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나는 문자를 입력합니다. 라고 큰 따옴표 처리하셔서 입력하셔도 되겠습니다. 현재 입력된 숫자 서식 소수 한자리로 표시된 숫자도 있고요. 그냥 소수 자릿수 없이 표시가 되어 있는 숫자도 있습니다. 이 숫자에 대해서 명자를 붙여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음 네번째 서식인데요. B10셀을 선택하시고요. 메모를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10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그 다음 메모 삽입을 클릭합니다. 기존 사용자 이름은 지우시고요. 문제에서 초등학교 교인당 최고 학생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된 메모 내용을 입력하신 다음 메모를 표시하라고 했어요. 메모를 표시하기 위해서 B10셀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오른쪽 메모 표시 숨기기 메뉴를 선택하시고요. 메모의 경계라인에서 다시 한번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 메모를 자동 크기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네요. 마우스 오른쪽 메모 서식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맞춤 탭에 가셔서 자동 크기 선택하시고 확인 한번 누르시면 메모 상자에 입력된 글자 내용에 맞춰서 크기가 자동으로 조절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A3부터 H10까지 범위를 지정하시고요.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홈에 가시면 글꼴이라고 있고요. 테두리에 가셔서 모든 테두리 클릭하시면 범위 지정한 영역에 테두리 서식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작업 다섯 문항 실습해 보셨고요. 다음은 기본 작업 다시 3번 시트의 조건부 서식 문제입니다. 조건부 서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위쪽에 있는 제목 필드를 빼시고요. 실제 데이터가 있는 A4부터 I13 영역만 범위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시면 우리 스타일에 가셔서 조건부 서식 클릭합니다. 문제에서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정원이 100 이상 함수를 이용하셔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함수가 아니라 비교 연산자를 이용해서 작성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 규칙에 가셔서요. 수식을 사용해서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선택하시고요. 첫 번째 총합이 60 이상이거나 뭐 뭐 조건이 하나가 아니죠. 뭐 뭐 이거나 두 가지 조건 중에 뭐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식을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등호가 필요하시고요. OR 함수 입력합니다. 그 다음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총합이 입력된 I4셀을 선택하되 I열에 있지만 4, 5, 6, 7 행의 위치는 달라집니다. 라고 4 앞에 있는 달라만 직접 지우셔도 되고요. 키보드 F4키를 이용하셔서 절대 참조 위치를 열만 고정해 주십니다. 그 값이 크거나 같습니까? 6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첫 번째 작성하시고 두 번째 정원 P4셀을 선택하되 마찬가지로 달라비 달라사라고 되어 있는데 F4키를 이용하시거나 직접 4 앞에 있는 달라를 지워주시고 그 값이 크거나 같다 100이라는 값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OR에 대한 가로를 닫습니다. OR은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요. 저희는 서식 버튼 눌러서요. 문제에서 글꼴 색깔을 파랑색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준색의 파랑,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꼴 스타일 굵게, 글꼴 색깔은 파랑 확인 한번 누를까요? 다시 한번 새 서식 규칙창이 표시가 되어 있죠. 다시 한번 확인 버튼 눌러보시면 총합이 60 이상이고요. 60 이상이거나죠. 이거 나니까 56에도 서식이 들어갈 수 있어요. 60 이상이거나 또는 정원이 100 이상. 마지막에 충남대에 해당한 데이터는 총합은 60보다 크지 않지만 정원에서 조건이 만족하니까 서식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본 작업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계산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T3셀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요. 접수 번호에서 왼쪽 첫 번째 숫자가 1이면 그럼 왼쪽에 첫 번째 숫자를 가져올 거고요. 는 하시고요. 레프트 함수가 필요합니다. LEFT라는 함수가 필요하시죠. 접수 번호에 가서 심표 몇 글자 한 글자를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면 접수 번호에서 왼쪽에 한 글자를 가져오니까 1, 2, 3, 4라는 숫자가 나오네요. 이 숫자가 1이면 입문, 2면 자연, 3이면 예체능, 4면 전문이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 값을 나열할 때 추주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등호 다음에다가 추주란 함수를 입력합니다. C, H, O, O, S, E 추주 함수 선택하고 더블 클릭하시고요. 인덱스 넘버는 조금 전에 레프트 함수를 통해서 구해놨습니다. 심표 한번 할까요? 그 다음 나는 1이면 입문, 2면 자연 쭉 직접 입력하실 거면 큰 다운별 처리하셔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입문, 자연, 예체능을 그냥 문자만 입력하고 싶은데 하신다면 함수 삽입을 누르시면 추주 함수 마법사 창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값이 1일 때 문제에서 입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2라면 자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3이면 예체능이라고 입력하시고요. 4라면 전문이라고 입력합니다. 입력을 다 하셨다면 확인 한번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보셨고요. 다음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계산 문제는 논술 점수가 60 이상이고 뭐 뭐이고 엔드 함수가 필요하네요. 내신 점수나 수능 점수 둘 중에 하나가 400 이상 그럼 여기에서는 5알 함수가 필요하네요. 그래서 얘는 무조건 60 이상이 돼야 되고요. 내신과 수능 중에서는요. 하나만 400 이상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5알 함수부터 써 볼게요.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5알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추루 값이 나올 거야. 내신 점수가 있는 H3의 값이 크거나 같다. 400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바로 왼쪽에 있는 I3에 있는 값이 40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얘는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데 둘 다 만족하니까 추루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면 얘는 둘 다 만족을 하지 않기 때문에 false라는 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신 점수와 수능 점수에 대한 문제를 작업하셨고요. 다시 여기에 논술도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J3의 커서를 갖다 놓고요. if 다음에다가 end 함수를 씁니다. 논술 점수가요. 논술 점수가 크거나 같다. 60이라고 입력합니다. 60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하고요. 아까 5알 함수를 통해서 구해놓은 값을 뒤에다가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가로 닫고 엔터. end는 둘 다 만족해야 돼요. 아까 추루 값이 있는 값에서 논술까지 60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만 다시 추루가 표시가 됩니다. 이제 중간중간 false가 바뀌는 이유는 얘네들 보면 얘는 아까 내신 수능이 안 됐던 것 같고요. 얘는 논술이 60점보다 크거나 같지 않기 때문에 false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if 함수를 돌아와서요. 지금 표시된 값이 true이면 합격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false는 공백 true 값은 합격이라고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등호 다음에 갖다 놓으시고요. if 만약에요. 조금 전에 end와 o알 함수를 통한 값이요. 맨 끝에 가서 신 표. 그 값이요. true 값이었어요. 그럼 합격이라고 할 거예요. 문자를 직접 입력하는 거기 때문에 큰 따옴표 처리하셔야 되고요. false였어요. 공백 처리할 거예요. 공백은 큰 따옴표 열고 닫고 하시면 되고 if에 대한 가로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문제서 제시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해 가시면서 문제를 작성하셔도 되고요. 어느 정도 연습하고 나면 if, end, or 순서대로 다 작성할 수 있으실 거예요. 다음 세 번째 문제 볼까요? 세 번째 문제에서는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해서 아래쪽에 예금별 수익률을 참조하셔서요. A23부터 D24 영역을 참조해서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 금액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참조하는 표가요. 이렇게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잖아요. 수평으로 작성이 되어 있을 때는 h-lookup이라는 함수를 찾습니다. 첫 번째 행에 가서 예금 종류가 연금 저축인가요? 장미 저축인가요? 라고 찾을 거고요. 그 다음 실제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는 두 번째 행에서 가져오겠습니다. 라고 지정하시면 돼요. 그래서 if 에러는 조금 있다 하고요. h-lookup을 통해서 값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D24에 커서를 갖다 놓고 h라고 한번 입력해 볼게요. h-lookup을 찾을 수 있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내가 입력할 공제 금액의 같은 행에 가서 예금 종류가 있는 p24를 선택하고 쉼표 그 다음 참조할 표 테이블 어레인은 아까 문제 제시된 영역 a23부터 d14 영역에 가서 수식을 복사하더라도요. 이 참조하는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에 있어요.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실 거고요. 쉼표 우리는 첫 번째 행에 가서 데이터를 찾고요. 실제 가져올 데이터는 두 번째 인덱스 넘버 두 번째에서 가져올 겁니다. 정확하게 일치하는 걸 가져올 거예요. 라고 false라고 넣으시거나 숫자 0을 넣으시고 엔터 누르시면 얘는 false여서 0 아 지금 이거는 네 우선 내려 볼게요. false여서 이렇게 오류가 났고요. false가 아닌 값은 값을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표시가 되냐면요. 서식의 문제입니다. 셀 서식이요. 하나만 해볼게요. 마우스 오른쪽 셀 서식 가서 확인해 보니까 지금 회계 서식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수익률은요. 수익률은 퍼센트예요. 근데 문제에서 우리는 퍼센트 몇 퍼센트를 표시하는 작업만 할 게 아니라 예금액에다가 그 다음에 수익률을 곱해서 표시해서 곱한 값을 회계 형식으로 표시할 거기 때문에 미리 문제에서는 회계 서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이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일반을 한번 잠깐 선택하거나 백분율을 선택해 보면 여기에 19% 연금 저축이 18.7인데 소수 자릿수를 눌러보세요. 그럼 18.7 정확하게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결과 0이라고만 표시가 된 게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새 서식 때문에 0으로 표시가 된 거고요. 실제는 백분율로 18.7%라는 값이 찾아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깐 취소를 누를게요. 지금 찾아온 값에다가요. 예금액을 곱해서 표시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곱하기 앞에다 하셔도 되고 뒤에다 하셔도 상관없어요. 곱하는 값을 먼저 곱하나 뒤에 곱하나 상관없고요. C14세를 곱해서 표시하겠습니다.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보시면 이렇게 오류가 있는 건 계속 오류가 표시가 돼요. 장미저축이라는 데이터 장마저축은 있는데요. 장미저축은 없는데요. 라고 해서 이렇게 오류가 표시가 되어 있어요. 정확한 값에 일치하는 것을 못 찾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아래쪽에 있는 수익률에다가 예금액을 곱해서 계산한 결과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수익률을 참조하여 예금 종류에 따른 공제금액을 구하시오. 단, 예금별 수익률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금 장미저축이라는 건 없었어요. 이럴 경우는 예금 종류 오류라고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오류를 표시할 때는 if error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다음에다가 if error 하라는 함수를 입력합니다. 값을 표시한다. 지금 구한 값 정상적인 값들은 문제가 없으니까 그냥 값을 표시하는데 혹시나 값에 오류가 있다면 우리는 문제에 제시된 큰 따옴표 문 꺼서 예금 종류 오류라고 입력합니다. 예금 종류 오류 가로 닫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오류 값이 있었던 곳에다가 예금 종류 오류라고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작업 3번까지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그래서 D14부터 이렇게 약간 오류 경계라인 더블 클릭하셔서요. 이렇게 너비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D14부터 D20 영역에다가 계산 작업 하셨습니다. 다음 네 번째 문제 볼까요. 학년에 2학년에서 학년에 가서 2학년에서 평가 점수가요. 400 이상인 학생 수를 구해가지고요. H23셀에다가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는 카운트 if s나 카운트 타 그 다음에 카운트 if 중에서 알맞은 함수를 사용하라고 했는데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이기 때문에 카운트 if s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H23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카운트 if s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의 개수를 구하는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일 경우에는 s를 사용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거나 저는 키보드 탭키를 눌러서 함수는 입력했고요. 첫 번째는 조건을 찾을 범위입니다. 조건은 학년에 가서요. G14부터 G20 영역에 가서 2학년을 찾겠습니다. 숫자 2를 찾을 건데요. 조건은 그 다음 심표 다시 두 번째 조건의 범위를 물어봅니다. 평가 점수에 가서요. i14부터 i20 영역에 가서요. 심표 조건은요. 400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크거나 같다. 400이라는 값을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카운트 if s라는 가로를 닫고 그냥 엔터만 눌러보시면 숫자 2가 구해져요. 이따 명자는 좀 이따 붙일게요. 그래서 학년은 2학년 평가 점수 400 이상 1명 그 다음에 400 이상 2명 세 번째는 391이니까 아니네요. 2라는 값이 구해졌고요. 문제에서 이 구한 값 뒤에다가요. 명자를 붙이래요. 맨 끝에 가셔서 m% 연산자 함수하고 문자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명자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수 구하는 네 번째 작업하셨고요. 다음 다섯 번째입니다. 커서를 D29셀에 갖다 놓으시고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계산해서요. 1등부터 3등까지는 우수사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공백으로 평가에 표시하라고 했어요. 순위부터 구하겠습니다. D29셀에 커서를 갖다 놓고요. 랭크라는 함수를 입력하는데 랭크.eq 입력합니다. 판매 금액에 대한 순위를 구할 거니까요. C29셀의 값이 심표 본인을 포함해서 나머지 데이터들 중에서 비교할 대상은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눌러 보시면 순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숫자 1등부터 7등까지 순위가 구해지네요. 이 값을 가지고요. 1부터 3까지는 우수사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D29셀을 클릭하신 다음에 등호 다음에다가 순위를 구했는데요. 만약에 조금 전에 구한 순위가 숫자 3보다 작거나 같습니까? 3보다 작거나 같다면 1등 2등 3등이에요. 3보다 작거나 같다면 심표 문제에서 우리는 뭐라고 표시하라고 했냐면요. 우수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자로 표시할 거니까 큰 따옴표 묶어서 입력하시고요. 심표 그렇지 않으면 공백으로 표시하래요. 큰 따옴표 열고 닫고만 하시면 공백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푸에 대한 가로 닫고요.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해 주시면 1등부터 3등까지만 우수사원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계산 작업 5문항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분석작업 첫 번째 분석작업 다시 1번에 시나리오 문제를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시나리오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하시고 작성하시면 돼요. C13세를 선택하시고 이름을 이름 상자에 가셔서 환율이라고 입력하고 엔터 누르십니다. 다시 같은 방법으로요. F11세를 선택하시고요. 여기는 이름 상자에다가 입금 합계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누르십니다. 이름 정의 다 되셨다면 실제 값에 변화가 있는 영역은 C13셀입니다. C13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요. 우리 데이터 도구가 있고요. 옆에 예측이라고 있습니다. 예측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합니다.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 건데요. 추가를 클릭하셔서 시나리오 이름은 문제에 나와 있는 환율 인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변경할 셀은 처음에 C13셀을 선택하고 왔는데요. 혹시나 선택하지 않았다면 지금 클릭하시면 돼요. C13셀의 값에 변화를 주실 거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한번 누르면 현재는 1100인데 1200이 됐을 때 라고 입력하시고 시나리오 시나리오가 하나가 아니라 하나 더 있네요. 추가를 클릭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를 작성하기 위해서 환율 인하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 셀은 동일하죠. 확인 버튼 누르십니다. 값을 문제에서는 환율을 인하했을 때 1000으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값을 10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한번 누르시고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한 결과를 보고 싶은데요. 요약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결과는 F11셀에 대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라고 F11셀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누르시면 현재 작업하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앞쪽에 시나리오 요약 시트가 만들어지는데 문제 봤더니 이 시나리오에 의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는 분석작업 다시 1번 시트 바로 뒤에다가 위치하래요. 시나리오 요약 시트를 클릭하셔서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시나리오 다시 1번 뒤에다가 마우스 손을 떼시면 위치를 시트 위치를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의 문제는 앞쪽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문제에서는 뒤쪽에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문제를 잘 읽어보시고 옮겨야 하는 경우만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고요. 디폴트 값은요. 바로 왼쪽에 현재 작업하는 시트 왼쪽에 만들어져서 표시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문제를 잘 보셔야 돼요. 다음 분석작업 다시 2번 보겠습니다. 부분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부분합은 문제가 나왔다 하면 정렬을 먼저 체크하셔야 돼요. 문제에서 부분합을 부분합 기능을 이용해서 미술 미술 실용 아트 강좌표에 그림과 같이 가정별로 가정별로 모집 인원과 수강료 평균과 최대값을 표시하라고 했어요. 계산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정별로 표시한다. 그러면 과정별로 정렬이 돼야 되겠죠. 문제에서 내림차순하라고 되어 있네요. 데이터에 가셔서 내가 B3세를 선택하고 정렬 및 필터에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내림차순 정렬을 클릭했더니 초급 중급 고급 으로 표시가 되네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부분합을 실행하겠습니다. 라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윤곽선의 부분합이 있고요. 클릭합니다. 그 다음 그룹 8 항목은 과정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과정을 선택하시고 첫 번째 평균이네요. 평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평균을 선택 계산할 항목에서는 모집인원과 수강료 그러면 수강료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모집인원만 체크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서 윤곽선의 부분합 클릭하신 다음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사용할 함수는 최대값 계산항목은 동일하니까 모집인원과 수강료는 그대로 두시고요. 중요한 거는요. 평균도 표시하고 최대값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로운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평균 최대값 두 가지를 다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부분합 문제 나오면 정렬부터 한다. 그 다음 부분합 실행하는데 이렇게 두 가지 경우를 작성하는 경우라면 새로운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하셔야 된다. 라는 것만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작업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작업 시트에서 작업을 하실 거고요. 현재 작성된 표에다가 두 가지의 매크로를 작성할 겁니다. 첫 번째 B14부터 I14 영역에 다가 합계를 구하는 매크로입니다.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요. 비어있는 셀을 꼭 먼저 선택하십니다. 비어있는 셀을 선택하시고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이 뭐라고요? 문제 봤더니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매크로 이름을 합계라고 입력하시고 확인합니다. 합계를 구할 거예요. 합계를 구하기 위해서 직접 는 썸 이라고 입력하셔도 되고요. B4부터 I14까지 선택해서요. B4부터 I14 I13까지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아래쪽에다가 합계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범위 정하신 다음에 우리 수식 탭에 가셔서 자동합계 합계를 클릭합니다. 그럼 합계가 구해지네요. 범위가 지정된 거를 아무 셀 하나만 선택하셔서 범위 선택된 걸 해제하시고요. 개발 도구 탭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합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한 매크로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도록 문제에서 도형을 이용해서 연결하라고 되어 있네요. 도형을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 삽입 탭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그룹 안에요. 도형이 있고요. 문제에서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이라고 했으니까 사각형 에 가셔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을 선택하신 다음 위치가 L4부터 L4부터 M5 영역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래그 하실 때요. Alt를 누른 상태에서 L4부터 M5 영역 에다가 드래그 하시면 셀 눈금선에 맞춰서 도형을 그릴 있어요. 나서 바로 텍스트를 잘 보니까 합계라고 되어 있네요. 합계란 텍스트 입력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요. 매크로 지정 조금 전에 기록해놨던 매크로 연결할 거예요. 합계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합계 값을 한번 지워보시고요. 내가 매크로도 잘 기록했고 도형도 잘 연결했나 클릭하면 합계가 구해지시면 돼요. 다시 이제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꼭 비어있는 셀 선택하시고요. 개발도구에 가셔서 매크로 기록을 클릭합니다. 매크로 이름에다가요. 비율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한번 누릅니다. 그 다음 비율을 구하기 위해서 J4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는 가로 열고 총합 나누기 슬래시 정원 는 B4에 있습니다. I4 나누기 B4 가로 닫고 곱하기 100이라고 입력합니다. 계산식 입력하셨고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합니다. J14까지 소식을 복사하시고요. 그 다음 비율을 계산한 후에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나도록 홈에 가셔서 표시 형식의 자릿수 늘림이라는 도구를 이용하셔서 한번 누르면 한자리 다시 누르면 소수 두자리까지 표시할 수 있겠죠. 소수 두자리까지 표시하겠다라고 서식을 지정하시고 범위 정된 걸 해제 마우스 아무데나 하나 클릭하시고 이제 매크로 기록을 다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버튼 누르십니다. 이제는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를 연결할 수 있도록 두 번째도 도형이네요. 삽입에 가셔서요. 일러스테션 안에 도형에 기본 도형에 가면 십자형 이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L7 영역에서 알트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클릭한 다음 M8 영역까지 드래그합니다. 텍스트를 문제에서 비율이라고 입력하라고 되어 있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연결하겠습니다. 매크로 지정 조금 전에 기록했던 비율을 연결하겠습니다. 선택하시고요. 확인 한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율값도 한번 지어보시고요. 클릭하면 실행이 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기타작업 첫번째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어요. 다음은 기타작업 두번째 차트작업을 보겠는데요. 차트의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래요. 그럼 차트를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위쪽에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가시면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서 차트 종류를 뭘로 바꾸라고 했냐면 꺾은 선형의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꺾은 선형의 표시기는 꺾은 선형 선택하고 확인 한번 누르십니다. 그 다음 모곤스텐리 계열이 그림과 같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데이터 계열이 두 개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A5부터 E5 영역의 데이터를 차트에다가 표시하라고 했네요. 그러면 범위를 지정하시고 컨트롤 C 차트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V 하시면 범위 정한 데이터를 차트에다 붙여 넣어서 이렇게 차트에다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차트의 제목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고 차트 요소에 가셔서 차트 제목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표시가 되나요? 차트 제목이라는 글자를 저는 그냥 범위를 지정하고 이 상태에서 제목을 입력하면 굳이 따로 지우지 않고 자동 지워지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데 입력하다 보면 이렇게 다른 곳에 입력될 수 있어서 한국 다시 한번 쓸게요. 한국 성장률 전망 및 실적 이라고 입력합니다. 그래서 차트 제목 입력하셨고 입력된 차트 제목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글꼴이 궁서체라고 되어 있나요? 글꼴을 궁서체 찾기 귀찮으면 여기다 궁서체라고 쓰시면 이렇게 목록에서 표시가 돼요. 클릭 그 다음 글꼴 스타일을 굵게 글꼴 크기를 12로 하라고 했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 세로 각축을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차트 요소에 가셔서 축제목에 가셔서 기본 세로를 선택합니다. 그 다음 축제목이라고 글자가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범위 정하신 다음 가로 열고 단위 입력하시고요. 퍼센트 입력하시고 가로 닫습니다. 단위 단위 퍼센트 입력한 세로 축제목을 선택하시고요. 현재 글자가 저희는 세로로 이렇게 누워져 표시가 되어 있는데 가로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축제목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축제목 서식 이라는 메뉴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이렇게 축제목 서식 이라는 창이 표시가 되고요. 크기 속성 에 가셔서 텍스트 방향을 가로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문제에서 제시된 그림과 같이 축제목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UBS 계열만 UBS 주황색 계열만 선택하시고요. 문제에서 값을 표시되도록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3번에 주단위를 안했는데 UBS 부터 먼저 할게요. 값을 표시하기 해서요. 차트 요소에 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 에 가서 문제 봤더니 오른쪽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오른쪽 그냥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축제목 표시 하셔도 돼요. 레이블 표시 지금 제가 다른 문제를 안해서 계속 그러네요. 선택하고 지우고요. 이렇게 클릭하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셔도 이렇게 오른쪽에 표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뭘 안했냐면 3번에 세로 각축에 대한 각축을 그림과 같이 표시되도록 작업은 했는데 주단위를 안했어요. 현재 값이 세로 각축의 단위가 1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지금 주단위 2로 설정하라고 했으니까 선택하시고 오른쪽에 축 옵션에 가셔서요. 그 다음 주단위를 현재 1을 2로 바꿔주시면 돼요. 1의 값을 2로 바꿔주시면 문제 제시된 3번 문제 끝까지 하셨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을 클릭하시고 오른쪽이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테두리에 가셔서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면 돼요. 오른쪽 메뉴는 내가 선택할 때마다 사실 달라져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법례를 선택하면 법례 서식 차트를 선택하면 차트 영역 서식 이라고 바뀝니다. 모서리를 둥글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를 기본작업부터 기타작업까지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